안녕하세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금리 인상을 끝냈다고 얘기를 했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과 2% 넘게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기준금리 3.5%에서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금리는 멈췄을 텐데 그 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 시장의 자금 여력 우리는 그거를 현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현금 흐름이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해요. 전문용어로는 가처분 소득. 내가 쓰고 할 수 있는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시장에 가처분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도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짧으면 2년, 길면 3, 4년 그 사이클이 한번 돌아올 거예요. 그 사이클이 돌아올 때 한번 잘 보시고요. 한번 잘 보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는 다 오르는 것이 아니죠.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핀셋으로 딱 그 지역들만 찾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부동산을 이렇게 활황을 만들 때 보통 하는 게 지역지구제를 풀어줘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지역에서 공장이 빠지고 어떤 지역이 농지나 임지나 전답되었다가 대로 바뀌고 그런 것들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한번 분석해 볼 만한 곳은 많이 있죠. 그래서 어차피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제대로 돈을 벌어야 돼요. 이제는 저는 언제나 되게 정확한 걸 좋아하잖아요. 수업시간에 들어보셔야겠지만 저는 언제나 단어 정리해드리잖아요. 그 정확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학교론 수업 끝나고 이제 합격하시고 중개사 가셨을 때 송쌤이 저에게 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부터 이제 위험하러 갈 겁니다. 자 물어보죠. 지금 부동산 투자하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왜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투자의 개념은 그거였죠.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써서 미래의 수익을 보려고 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내 돈으로 해요? 남 돈 빌려와요. 남 돈 빌려와야 되죠. 근데 남의 돈을 빌리려니 지금 빌리는 데 있어서 이자를 많이 줘야 되죠. 맞아요? 원래 우리가 제로금리 시절에는 한 2.8% 그 정도로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3점대 초반. 근데 지금은 5%, 6%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수익률 4%대의 부동산을 3년 전, 4년 전에는 2.8, 3.2만 내면 되는 거니까 1%를 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50억 쥐고 50억 레버리 땡겨서 100억 투자하면 1% 버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2% 손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아시겠죠? 그거 잘 보시고 그렇게 해서 투자의 위험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보러 갈 거예요. 자, 여러분 투자의 위험 밑에 가면 총위험 배워요. 위험 위험이라는 말이 딱 뜨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한 가지예요. 위험이라는 말이 딱 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학교에서 위험은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수업 끝나기 직전에. 자, 부동산학교론에서 위험이라는 말이 딱 뜨면 세 가지 위험이에요. 무슨 위험이냐? 야, 투자할 때 위험해. 다섯 가지. 야, 총위험이 있어? 두 가지. 야, 개발할 때 위험이 있어. 세 가지. 이거 세 가지예요. 그래서 투자에서는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말이 딱 뜨면 제발 쓰지마. 쓰지마. 아시겠죠? 쓰지마요. 이론할 때 제발 쓰지마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론자 쓰지마요. 좋은 교재, 좋은 책들 체크하면 돼요. 말씀드릴게요. 문제 풀이할 때 실컷 쓰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 교수님, 이론할 땐 이해가 되는데요. 혼자 문제 풀면 이해가 안 된대요. 수업 들을 때 이해가 되는데 문제를 보면 이해가 안 된대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해서 그래요. 무엇과 이론소와 문제집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해서 그래요. 제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정확히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제집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면요. 확실하게 붙어요. 정말 그래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떻게 복습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제발 이론사 할 때 쓰지마요. 이것도 쓰려고 그랬지? 쓰지마요. 아시겠죠? 쓰지 말고 설명을 듣고 그 드는 설명이 문제 풀 때 설명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야 이걸 맞추지. 지금 제가 필기하고 설명하는데 막 써. 안 들어. 써. 그런데 문제 보면 투자라고 얘기했는데?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 풀이할 때 쓰세요. 아시겠죠? 문제 풀고 그 옆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객관식 시험은 무조건 붙습니다. 진심입니다. 아시겠죠? 이론은 제가 나중에 1월, 2월 다 되면 또 나와요. 표계론이라고 해가지고 보따리 해가지고 보고 따라하는 이론이라고 있어요. 보따리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 다 정리해드렸어요. 한눈에 볼 수도 있으니까 제발 쓰지 말고 설명을 드려요. 아시겠죠? 위험은요. 투자론에서 위험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그래서 뭐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에요. 투자의 위험이에요. 이거 한 마리 다 끝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총위험이에요. 잠깐만. 투자의 위험은 몇 가지가 있냐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몇 가지? 다섯 가지. 별이 다섯 개가 아니라 위험이 다섯 개. 아시겠죠? 여기 투자론 다섯 개. 자, 다섯 개 뭐가 있냐? 이건 어려울 게 없지? 첫 번째는요. 사업상 위험이에요. 사업상 위험. 자, 사업상 위험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시장. 두 번째는 운영. 세 번째는 위치.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시장 위험. 뭐 하겠어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지. 지금 투자했어요. 공급 많죠? 지금 수요 있어요? 없어요. 시장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크겠네요. 됐죠? 그래서 시장 위험은 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위험이에요. 됐죠? 내가 투자했는데 공급은 많고 수요는 없으면 투자 망하겠네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요. 운영 위험이에요. 파업하거나 영업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내가 부동산 운영하는데 그 물건, 그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 운영해 주시는 분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요. 그렇죠? 그럼 막 이렇게 거미줄 치고 그렇죠? 막 수리 안 되고 막 누수되고 그렇죠? 운영 위험. 그리고 뭐예요? 운영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그렇죠? 이제 전기세 올라간다는데 전기를 막 막 막 막 쓰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운영 위험이고요. 위치적 위험입니다. 이거는 입지 선정이 실패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차렸어. 차렸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이해할 수 있는지. 손님이 전화가 왔어요. 고객이 전화가 와가지고 사장님 거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위치가 어디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평촌역 3번 출구에 나오셔가지고요. 500m를 직진하다 보면 오른쪽에 GS 편의점이 있을 겁니다. 그 GS 편의점을 끼고 오른쪽으로 도셔서요. 150m를 걸어오시고 걸어오셔서 왼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뭐가 있다? 미용실이 있을 거예요. 그 미용실을 끼고 왼쪽으로 돌아서 300m 다시 걸어오세요. 그리고 난 후에 한 바퀴 도시면서 왼쪽에 있는 다시 뭐다? 카페를 끼고 15m를 걸어오시면 2층에 있습니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위치적 위험이라고.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찾아갈 수 없다. 나도 못 찾겠다. 그건 뭐예요? 평촌역 3번 출구에 나오시면 바로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사업상 위험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게 시장 위험인 거고요. 운영 위험은 뭐예요? 영업 경비 많이 들고 파업하고 위치적 위험은 뭐? 입지 선정이 실패했다. 이게 사업상 위험 세 가지예요. 이해됐죠? 두 번째는요? 금융적 위험이에요. 자, 금융적 위험은 나왔죠. 지금 전세 사기 다 채무불이행이에요. 왜? 레버리지 땡겼다가 그거 커버 안 되니까 다 넘어지는 거죠. 금융적 위험은 뭐예요?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돈 빌려고 돈 못 갚는 거. 맞죠? 세 번째는요? 법률적 위험이에요. 법률적. 이거는 되게 쉬워요. 뭐? 정부 정책. 그렇죠? 말씀드렸죠? 정부 정책. 내가 땅을 샀는데 갑자기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투기 과열직으로 묶여. 조정 대상적으로 묶여. 그건 좋겠지. 땅값이 오르나 덜이니까. 투기 과열직으로 왜 묶어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개발 제한 구역. 내가 땅을 샀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좋아요? 싫어요? 끔찍하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그렇죠? 그게 법률적 위험이에요. 정부 정책이니까. 네 번째는요. 인플레이션 위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뭐죠?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한다. 그렇죠? 그게 인플레이션 위험이에요. 인플레이션 위험이 생겼을 때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은행은 무슨 금리로 돈 빌려주겠어요? 변동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맞아요? 왜?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내가 따라 올릴 수 있잖아. 그럼 돈을 빌리는 나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3, 4년 전쯤에 2%대, 3%대 고정금리로 돈 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막 주택담보대출 받고 생애 최초 자고 받은 사람들. 지금 대박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막 은행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고정금리로 돈 빌린 사람들은 차입자는 무슨 이득? 개이득. 아시겠죠? 개이득. 그때 은행이 돈 빌려줬을 때 고정금리를 빌려줬어요. 금리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올릴 수? 없죠. 그러니까 와, 나 6% 받아야 되는데 몇 %밖에 못 받는 거예요? 3%밖에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생겼을 때는 대출자는 무슨 금리를 선호해요? 변동금리를 선호하고. 맞죠? 차입자는 무슨 금리를 선호해요? 고정금리를 선호해요. 오케이? 그래서 헷갈리시면 이거, 이거, 대변, 이거. 밤시간이 지났으니까. 대출자는 무슨 금리를 선호? 변동금리 선호. 학계론에서 나오는 대출자는요. 무조건 돈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사실 은행에 가보면 대출자라고 얘기하면 돈을 빌리는 사람도 대출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대출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학계론에서는 대출자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은행. 무조건 뭐? 금융기관. 돈을 빌리는 사람은 빌리는 사람은 차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용어 정리 정확히 하시고요. 마지막은 뭐냐면요. 유동성 위험이에요. 자, 내가 이 집을 10억 주고 샀어요. 10억 주고 샀어요. 그런데 급전이 필요한 거야. 10억이 내놔요. 지금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당연히. 8억이 내놨어요. 팔려요, 안 팔려요? 입질은 오겠죠? 6억이 내놔요. 팔려요, 안 팔려요? 팔릴 수는 있겠죠. 이게 유동성 위험이에요. 그래서 쉽게 현금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낮은 황금성 때문에 생긴다고 하시면 돼요. 낮은 뭐? 황금성 때문에 생긴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에 의하면 몇 개? 다섯 개. 뭐가 있다? 사. 금. 법. 인. 유. 이거 다섯 가지가 부동산 투자의 위험 다섯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사. 금. 법. 인. 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투자 위험 몇 가지? 다섯 가지. 아시겠죠? 됐죠? 이게 투자 위험이고요. 밑에 바로 총위험 보시죠. 총위험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뭐가 있냐? 체계적 위험과 무슨 위험? 비. 체계적.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체계적 위험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 지금 같이. 왜요? 금리 올라가는 거. 개인이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죠. 맞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자꾸 올리면 개인이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 부동산에 적용되는 거예요. 모두 부동산. 그렇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모든 부동산 개별 부동산. 모든 부동산. 그렇죠? 됐어요. 비체계적 위험은 뭐가 있냐면 영업 경비 같은 거.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내가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줄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점포를 3개 했어. 점포 3개를 운영하다가 영업 경비의 변동으로 인해서 내가 가게 하나를 닫고 2개만 해요.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줄일 수 있죠? 이게 비체계적 위험인 거예요.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있다. 이거는 모든 부동산이에요? 개별 부동산이에요? 개별 부동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은 체계, 비체계. 줄일 수 있는 것은 비체계. 아시겠죠?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태양을 피하는 방법. 비. 미안합니다. 방법도 알려주잖아. 그래서 가수 B를 보면 맨날 이게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방법을 알려주잖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잖아. 태양은 좋아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김이 좋은 거 생기거든.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뜨면 뭐?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 가수 B가 방법까지 알려주잖아. 선글라스 켜고 나와서. 그렇죠? 태양이 싫어. 위험이 싫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비탄력은 수직수평. B는 수직수평. 그렇죠? 그거 안 하지. 복습을 앉아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제 그저기 B 왔죠? 맞죠? B 많이 왔죠? 오, B 탄력적이구나. 했단 말이에요 저는. 복습을 반드시 앉아서만 하지 말라고. 왜 학교론을 앉아서만 해요? 아시겠죠? 아까 우리 점심때 피자랑 콜라 먹었단 말이에요. 피자랑 콜라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보완제죠? 맞아요? 속상해 죽겠다 진짜. 오케이? 이게 투자의 위험 다섯 가지랑 총위험 두 가지였어요. 됐죠? 이제 교재로 넘어옵시다. 자,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쭉 넘어오셔가지고 이거 보시면 돼요. 자, 투자의 위험에 쓰셔야 돼요. 몇 가지? 다섯 가지. 여기서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투자의 위험 몇 가지? 다섯 가지. 거기에 뭐가 있는데? 사근법인 이유. 됐죠? 그래서 사업상 위험입니다. 여기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됐죠? 그래서 사업 자체로부터 생기는 위험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거기서 시장 위험은 무엇과 무엇? 수요와 공급.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판매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 맞아서 생기는 위험인 거죠. 이거 끝. 교재를 더럽게 정리하지 마요. 제발. 교재 이렇게 막 덕질 쓰는 것을 안 좋아한다니까. 문제집에다가 문제풀 때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아까 이론서와 문제집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문제가 아참 이론이 문제한테 연계가 안 돼요. 아시겠죠? 책을 봤을 때 문제집이 이론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은 100%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꼭꼭 명심하시고요. 운영 위험입니다. 관리 비효율 그렇죠? 파업 영업경비 변동 끝. 자 위치적 위험 뭐예요? 입지 선정에 실패 끝났어요. 됐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금융적 위험 맞아요. 채무 불행 위험 쉽게 설명하면 뭐다? 돈 못 갚는 다 빌리고 아시겠죠? 맞아요? 자 돈 많이 빌리면 지뢰태 효과가 크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행 위험이 높아져요. 언제? 이자율이 높을 때 맞아요? 근데 봅시다. 전부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했어요. 자기 자본이 뭔데? 내 돈 남 돈 빌렸다 안 빌렸다? 안 빌렸다. 효과도 없죠? 뭐도 없어요. 위험도 없다. 이렇게까지만 정리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오시고요. 범죄적 위험 나왔죠? 뭐예요? 정부의 정책 끝 됐죠? 네 번째입니다. 인플레 위험 인플레 위험이 발생하면 뭐예요?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의 가치가 하락해서 발생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셔야지 이제 써야지 뭐 대출자는 무슨 금리 선호? 대 변 그렇지 변동금리 선호 이렇게 쓰시면 변동금리 선호 됐죠? 그럼 나머지 차입자는 돈 빌리는 사람은 무슨 금리 선호 고 정 금리 선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 대출자는 변동이자율로 대출 하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유동성 위험이죠.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원하는 시기에 처분하여 현금화할 때 생기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라고 나왔죠. 아까 10억 부동산 우리 얼마에 팔았어요? 6억에 팔았죠. 시장 가치 손실 얼마? 4억원 그거 나왔잖아. 낮은 황금성으로 인해 연유되는 위험을 말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 두 개만 체크 됐어요? 여러분 주식은 팔면 며칠 안에 현금화돼요? 이틀에서 3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팔고 난 뒤에 바로 돈을 빌릴 수도 있죠? 급한 금액까지고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왜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더 비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황금성이 좋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왜요? 규격대로 상품대로 팔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투자의 위험 복습하실 때는 뭐만 본다? 요것만 본다. 됐죠? 요게 복습용 표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발 책에 앉아서 교재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면서 쓰는 거지. 남편한테 와이프한테 여보 오늘 투자의 위험을 배웠어. 위험 몇 가지? 위험이 다섯 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맞죠? 별이 다섯 개가 아니라 그렇죠? 위험이 다섯 개 사금 법인 유 됐죠?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률적 위험 인플레 위험 마지막 뭐? 유동성 위험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 복습 이렇게 쓰세요. 복습. 복습하자 요것만 보고 한다. 그렇죠? 요것만 보고 읽다가 안 떠오르면 어디 올라가요? 위에 올라가서 줄 쳐놓은 거 빠르게 스캔하고 내려오면 되겠죠.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깔긴 방법이 아시겠죠? 요거 제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총위험이에요. 총위험 몇 개? 몇 가지? 두 개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뭐 체계적 비 체계적 체계, 비체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요기에 별표 하시되 요게 뭐? 복습용인거지. 그렇지. 요 표를 하나 보고 복습을 하시고 오케이 자 보세요 이제 체계적 위험 없앨 수 있다 없앨 수 없다 없앨 수 없다 이거 나오잖아 제거할 수 없는 위험 그렇죠? 덕지덕지 더럽게 줄 치지 마요 제일 싫어해요 내가 아시겠죠? 됐어요? 그러면 경기 변동 여러분 요것만 줄 쳐 봐서 알잖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를 여러분이 개인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죠? 맞아요? 응 그래서 뭐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끝 이해 되셨어요? 오케이? 자 요거 제가 요렇게 동그라미 치고 아 요렇게 줄 치고 요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보이죠?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응 이렇게 이론서에다 정리를 해둬야 한눈에 잘 보인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라 무슨 투자? 개별 투자에서 생기는 것이고요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 우린 그거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라고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어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오세요 자 이제 끝났어 끝났고 체계 비체계 해드렸습니다 상관계수 넘어오시고요 자 수익률은 여러분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몇 개가 있냐면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 나와있죠? 밑에 기대 요구 실현 실현수익률은 여러분 말 그대로니까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끝나고 난 뒤에 나 얼마 벌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실현수익률이에요 그때 봅시다 기대 수익률은 뭐예요? 내가 예상하고 있는 수익률이에요 얼마 벌겠다? 12% 벌겠다 그쵸? 요구 수익률은 뭐예요? 내가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공중의 사물을 차리셔가지고 이런 손님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전 자주 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 70억 정도가 있는데요 레버리지 땡기면 100억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한 4% 정도 되는 부동산이 있으면 물건 좀 추천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 겪으셔야 돼요 100억 4 그럼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거 있으면 내가 하지 그쵸? 하지만 그것은 마음속으로 묻어두고 어떻게 얘기해요? 고객님 요구에 한 89억 정도가 되는데 수익률은 3.14% 정도 나옵니다 이러면서 ppt로 매물을 쫙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상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요구 수익률은 몇 %였어요? 4%였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하려면 4%보다 수익률이 더 나와야 사겠죠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 수익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수익률을 얘기해요? 예상 수익률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상하는 거니까 4전이에요 4후에요 4전 그렇지 4전 됐어요? 오케이? 어 자 기대 수익률 뭐 투자로 인해 뭐 기대되는 문수익률 예상 수익률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이해 되셨어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지 고객님 한 95억 정도 하고요 수익률이 한 4.5% 정도 나오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객이 뭐라 그래요 보러 가시죠 임장하러 가시죠 바로 나온다니까 가서 브리핑하는 거지 1층 상가에는 이렇게 풀차가 몇 개 맞춰져 있고요 월 수입이 얼마 정도가 되고 2층에는 학원 3층에는 미용실 4층에 당구장 50노래방 그렇죠? 이렇게 딱 상담 딱 해주는 거지 되셨나요? 어 그거예요 뭐가 어려워 자 요구 수익률은 뭐예요? 중요한 게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 소 그렇죠? 우리 그 고객 몇 프로? 4% 이상 맞아요? 그렇게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수익률은 종류가 중요해요 이해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수익률은 가끔 계산 문제가 한 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은 뭐다? 순수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면 돼요 왜? 수익률이니까 됐죠? 이건 들어만 두시면 돼요 자 수익률 종류에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기대수익률 예상수익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전이에요 사후에요 사전이죠 두 번째는 요구수익률입니다 아까 몇 프로? 4% 나 요만큼은 벌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다? 최소한의 수익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실현수익률은 뭐예요? 일이 끝났으니까 사후 수익률인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읽어보시면 개념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기대수익률 이렇게 하나 찍어주시죠 자 기대수익률입니다 자 여기다가 계산 이렇게 하나 해주세요 계산 동그라미 왜냐하면 기대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나왔지 투자 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예상수입과 예상지출을 기초로 계산되는 수익률이며 뭐예요? 사 전적 수익률이고 예 상 수익률이고 그렇죠? 이게 기대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이거 계산 썼죠? 여기 하나 한번 체크 그렇죠? 그래서 순수익의 확률을 곱한 후에 합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계산문제 옆에다가 곱하고 더한다 라고 써주세요 내가 쓰라고 얘기하면 써드릴 거예요 교재에 쓰는 건 대부분 다 쓰는 거고 제가 보조체만 꺼내서 판서해 드리는 거는 안 써도 된다는 거 됐죠? 기대수익률 계산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 곱하고 더한다 이것만 갖고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문제 한 세 문제만 풀면 기대수익문제 흥! 쉽네? 될 거예요 오케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요구수익률이에요 됐죠? 자 아까 제가 현금 70억 갖고 있고 레버리지 땡겨서 100억까지 투자 가능한 손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몇 프로 요구했어요? 4% 요구했죠? 그건 지 생각이죠 그런 건물이 있으면 누가 해요? 내가 하겠지 아시겠죠? 4% 잘 안 나와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겠지 그러면 그 4%는 지 생각이에요? 우리 객관적인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죠 나왔잖아요 주관적 객관적이 아니라고 맞죠? 주관적 수익률을 요구수익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됐죠? 주요 이렇게 주요 객요가 이거 뭐? 주요 요구수익률은 무슨 수익률? 주관적 수익률이고요 맞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되셨나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 투자의 기회비용입니다 라는 거예요 투자의 기회비용 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건 경제학적 용어인데 잠깐만 한 것 드릴게요 기회비용은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께 설명드려볼게요 아까 4% 요구했죠? 그럼 아까 4.5%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거 보러 가겠네요? 그럼 그거 선택했죠? 포기한 것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이 몇 프로였어요? 4% 였죠 맞아요? 아까 내가 3. 몇 프로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포기한 것 중에 가장 높은 가치가 얼마? 4% 그것보다 크면 투자하겠네요 그것보다 낮으면 투자 안 하겠죠 포기한 건 몇 프로? 4% 그래서 우리는 기회비용은 내가 채택하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는 것을 기회비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함으로 인해서 선택했죠? 투자한다고 투자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버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를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계산이죠 근데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더하기만 하면 되거든 뭐다기 뭐다?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이다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근데 최근에 자꾸 요거를 꺼내요 요거까지 더하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다가 피셔 효과라고 하나만 써주세요 홈배라 말하면 피셔라는 사람 때문에 맞는 거죠 인플레까지 더하라고 인플레까지 더하라고 보통 위험할증률이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 수익률은 무엇과 무엇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맞아요? 그럼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니까 뭐가 있어요? 시간 지나면 저절로 돈 벌 수 있는 거 정기 예금 정기 적금 보통 5년 만기죠 그래서 뭐 시간에 대한 대가 뭐 예금 있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위험할증률은 뭐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예요? 위험에 대한 대가인 거죠 됐어요? 위험에 대한 대가 레가처럼 보이네 대가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에 대한 대가 그쵸? 여러분 가상화폐 위험 커요? 그럼 수익을 많이 노리겠지 맞아요? 됐어요? 위험이 크니까 수익도 당연히 커야 되겠지 코인 몰빵 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가상화폐 몰빵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포트폴리오 가면 배울 거야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승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이다 거기에 피이셔 효과를 인해서 뭐 더한다? 예상 인플레율도 더해준다 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무위험률은 뭐? 시간에 대한 대가다 예금 이자율이다 이렇게만 체크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 변하는 겁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위험 혐오도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집을 하나 사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싸게 받을 수 있어가지고 있는데 현금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협상하기가 되게 쉬워요 가격을 엄청 후려치고 있어요 되게 싸게 살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하한산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15% 이상 깎고 있어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잖아 맞죠? 지금 돈 주고 있는 사람 최고예요 그런 거 학기론 선생님은 이런 거예요 됐죠? 위험할증률 위험에 대한 대가죠 맞아요? 그래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이다 맞죠? 아까 얘기했죠? 코인 위험성 높아요? 높죠? 그럼 수익도 많이 노리겠지 맞아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체크 투자자마다 위험 혐오도 차이가 있으므로 맞아요?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차이가 있다 그렇죠? 우리의 어르신들 보면 코인을 배울 생각도 안 하고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왜? 위험 혐오도가 크신 분들이니까 저처럼 젊은 사람들 야 몰빵 가자 가자 존버 가자 한단 말이에요 마이틴 20% 났어 가자 하면서 버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위험에 대한 대가가 너무 커 아시겠죠?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다 그거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겠어요? 객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겠지 내가 위험을 많이 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요구 수익률이 높겠지 나는 30% 먹을 때까지 안 팔 거야 막 이러죠 정신 나가겠어요 막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억 부동산 샀어 야 내가 내일까지 30% 안 먹으면 안 판다 라고 생각하는 약간 좀 이상하신 분들 없잖아요 10억 부동산이 내일 13억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알트코인 이런 거잖아요 10억 넣어가지고 가장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들마다 무슨 차이? 주관적 차이가 있다 내가 보수적이면 부동산이나 예금 국공채 채권 사는 거고요 내가 공격적이다 그럼 뭐예요? 코인에 몰빵 가자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친구들 있으면 좀 조심하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투자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무위열률의 위험할증률을 가산한 요구 수익률을 똑같이 말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위험 조정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갖다 표시 하나만 해주세요 갖다 표시 하나 해주세요 됐죠? 오케이 우리 아까 피셔가 했죠 피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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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란색이 잘 보여요? 초록색이 잘 보여요? 요고요고요고요 뾱 뭐가 잘 보여요? 초록색이 잘 보여요? 알겠어요 초록색 갈게요 의견 수용 고객 맞춤형 서비스 그렇죠? 그래서 피셔가 딱 뜨면요 요거 수익률의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 그리고 뭐? 예상된 인플레이션 할증률까지 더 한 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기회병 아까 설명드렸고요 쭉쭉 넘어오시죠 실험 수익률이 됐어요 실험 수익률 잠깐만 실험 수익률은 뭐?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 중요하지 않아? 사 후 맞죠? 똑같은 말이잖아 앞이 뒤에 걸 자 넘어오시죠 투자 균형이에요 맞죠? 요거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예상 수익률이 높아야 뭐보다 요거 수익률이 높아야 투자 한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기회 수익률이 뭔데? 예 상 수익률 이니까 예상은 뭔데? 사 전적 수익률이니까 맞죠? 나 4%만 챙겨줘 사임이 4.5% 가자 하는거죠 투자 가자 하는거지 됐어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됐고 투자 균형은 됐어요 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입니다 자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요기 옆에 있는 부동산이 10억이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12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정보를 알고 있는게 있거든 맞아요? 그럼 나의 투자 가치는 12억일 수 있죠 얼마에 거래되는데? 10억에 거래되는데? 그럼 나는 10억 정도에 사겠죠 11억이어도 사나요? 사죠 왜? 나의 투자 가치는 12억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되게 쉬워요 보세요 투자 가치는 무슨 가치? 주관적 가치인 거예요 내 생각에 그렇죠? 시장 가치는 뭐예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 그렇죠? 그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밑에 가서 제가 34회 시험을 한번 풀어드릴 건데요 문제는 너무너무나도 쉬워 너무나도 쉬운데 그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잠깐만 34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순수익이 4,500만원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오케이 우리 아까 요구수익률은 무위연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션율 다 했죠 맞아요? 요구 4,3,2 나왔어요 다 다음은 몇 프로?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얼마냐고요 이거 모르면 공부하면 안 돼요 얼마예요? 12요?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모르면 여러분 공부하시면 안 돼요 초등학 유치원 가셔가지고 조카나 따님이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가세요 데려다만 주지 말고 아시겠죠? 4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하면 얼마? 9%죠 투자가치 얼마예요? 이거 5억이에요 5억 볼 필요도 없어요 9,5 45이기 때문에 34이 문제였었어요 몇 초 만에 푸는 거 3초 만에 푸는 거 순수익이 나와 있었어요 4,500만원이라고 다음 이 부동산의 투자가치는 얼마인가? 무협률 4%이다 위험할증률 2%이다 예상인 플레이 2%이다 순수익은 4,500만원이다 이 부동산에 투자가치를 구하여라 얼마? 5억 답 3번 이게 계산 문제라니까 34위 시험에서 가장 쉬웠던 계산 문제 이건 맞춰야지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치라는 뭐예요? 주관적 가치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딴 거 손 대면 안 돼 투자가치는 뭐라고? 주관적 가치라고 내가 봤을 때 저게 12억이다 라는 소리예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뭐다? 위험이 커요 요구수익률은요 크죠? 위험이 클수록 요구수익률도 크다 맞죠? 그렇게만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위험이 커요 그럼 요구수익률도 따라 올라오겠죠? 맞아요? 그럼 투자 가치는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지게 되겠지 우리는 그거를 투자의 매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가치는 뭐라고요? 객관적 가치다 요것만 체크 됐어요? 응 그리고 요 시장 가치는 나중에 감정평가 가서 할 거예요 감정평가 가서 제가 지겹도록 읽어드릴 거예요 감정평가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감평에서 시장 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뭐예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나중에 뒤에 가서 감정평가 가서 실컷 할 거니까요 일단 넘어가셔도 돼요 자 투자 가치는 주관이에요? 객관이에요? 투자 투자 주관 맞죠? 시장 가치는 주관이에요? 객관이에요? 객관 아시겠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잠깐만 투자 한대요 투자 가치가 커야 되겠어요? 시장 가치가 커야 되겠어요? 뭐 커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왜 어려운 거지? 전 투자는 제일 쉬워요 왜? 다 돈 버는 이야기니까 진짜예요 투자 금융이 저는 제일 쉬워요 제일 열심히 공부도 되고 왜? 다 돈 버는 이야기거든 언제 돈을 빌릴지 금리를 어떻게 파악할지 투자를 언제 할지 그렇죠? 그거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되셨나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 위험에 대한 대단으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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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여기에다가만 별표 하나 해주세요 됐어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위험에 대해서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위험을 피하려는 사람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 위험에 대해서 중립인 사람 위험 추구형은 옆에 쓰시면 돼요 바보 이렇게 바보 바보 쓰면 안 돼요 얘는 바보예요 얘는 아무것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바보 그냥 바보 얘도 약간 바보 친구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우리 봅시다 우린 기본적으로 위험을 뭐예요? 피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신이 이성적 투자자라면 아시겠죠? 돈도 못 버는데 위험을 막 추구해요 바보인 거지 바보 맞죠? 오케이? 재미도 없고 돈도 못 버는데 막 투자해요 그게 바보 그렇죠? 우린 기본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이성적 투자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다?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위험을 싫어하는 이성적 투자자이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뭐다? 위험 회피형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예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예요 근데 위험 회피형에서 나뉜다니까 뭐 가자 하시는 분과 가자 하시는 분과 아니다 하시는 분들 됐죠? 가자 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려고 해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해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위험을 높은 위험에 높은 수익에 투자하는 거죠 가상화폐 그렇죠? 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위험 회피형이 높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야 그거 가상화폐 너무 위험해 요즘에 예금 이자율이 5% 넘으니까 난 예금에다 넣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게 먹고 적은 위험 그렇죠? 적게 먹고 적은 위험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잘 봐야 돼 이제 잘 봐야 돼 여기 보면 동일한 위험에 나와있죠 됐어요? 동일한 위험에 나와있어요 잘 보세요 번지점프 좋아하세요? 저 되게 좋아해요 저 이렇게 막 어트랙션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번지점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게 11m라고 얘기해요 10m, 11m 사이에서 있는데 저는 위험을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스릴을 좋아하는 거니까 뭐예요? 무슨 투자자예요? 공격 투자자죠 맞아요? 그러면은 야 너 번지점프 하는데 내가 만 원 줄게 라고 얘기해요 저는 뛰어요? 안 뛰어요? 나는 그걸로 좋아줄게다니까 나는 공짜로 줘도 뛰어요 돈 안 더 뛴다고? 오케이 나 뛸게 그렇죠? 만 원 받고 뛰는데 다른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고소공포증 있어 만 원 줄게 뛸래?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서 안 뛰죠 10만 원? 안 뛰죠 100만 원? 뛰죠 그 뜻이에요 자 보세요 동일한 위험이에요 똑같이 번지점프를 10m에서 하는 거예요 보호수 투자자한테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요 그렇지 나오잖아 높은 수익 똑같은 위험이라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나는 만 원 받고 뛰는 거지 가자 하면서 그렇죠 됐어요?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나중에 이거 무차별 구성 기우기는요 그래프 그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체크만 해주세요 그래서 무차별 구성 기우기는 가파른 것은 보수적 아시겠죠? 완만한 것은 공격적 왜냐하면 수익과 위험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위에 기우기가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기우기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체크만 해주세요 이해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린 기본적으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가자 하는 사람은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을 안아야 되고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을 낮게 보기도 한다 됐죠? 보호수적 투자자는 적게 먹고 이렇게 적게 아시겠죠? 적게 그렇죠?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인데 이 사람은 동일한 위험이라면 돈 많이 줘야 뛰어내린다 오케이 이해 되셨죠? 이것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오시고요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라고 얘기해요 상쇄 관계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위험이 높으면 수익은 어때요?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은요? 높죠? 상쇄 관계에 따라 이렇게 쓰세요 비례라고 써요 비례 뭐가 어려워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 이해 되셨나요? 맞아요? 그거 체크해 주시고 이거 밑에 세 가지를 묶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위협률은 뭐예요? 위험혐오도와 관계없이 요구수익률의 1차간 크기로 반영된다 왜? 시간에 대한 대가니까 맞죠? 정기예금 들면 여러분들도 저도 다 5.5%씩 받겠지 맞아요? 근데 봅시다 이제 나왔지 번지점프 맞죠? 보수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오케이? 공격투자자는 뭐예요? 낮은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으로 두 개도 외우지 마세요 3번만 정확히 외우시면 4번은 저절로잖아 동일한 위험에 공격적은 낮은 수익 보수적은 높은 수익 아시겠죠? 그래도 동일한 위험 딱 되면 뭐 생각한다 번지점프 똑같이 뛰어내린다고 그러면 공격적인 애는 만원만 받고 뛰어내리고 내 보수적이야 얼마 받아야 돼요? 100만원 받고 뛰어내리고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계속 보세요 무위협률 나왔죠? 그럼 옆에 써야지 이거 시간에 대한 대가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한 5.5% 정도 됩니까? 예금 수익률 그렇죠? 정기예금 넣으면 한 5.5% 만화의 전액은 6%까지 가까이 가더라고요 무위협률은 다 받는 거죠 맞아요? 그럼 위에 건 누구겠어요? 보수적 투자자 밑에 건 뭐? 공격적 투자자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위험이 똑같죠? 위험이 똑같죠? 그럼 밑에 있는 애는 뭐예요? 수익이 적죠? 위에 있는 애는 수익이 높죠? 이거 만원 이거 백만원 이해 됐죠? 그냥 위에 있는 애가 기우기가 어때요? 가파른 거지 이해 됐어요? 밑에 있는 애가 기우기가 완만한 거지 이해 됐죠? 오케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잠깐만 위험이 같을 때 누가 수익률을 높이 부른다고요? 보수적 투자자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위험의 처리와 관리 방법이에요 위험의 처리와 관리 방법인데 위험의 처리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 조금만 쓰셔야 돼요 처리에 몇 가지? 세 가지 위험의 관리에 몇 가지? 네 가지 잘 보셔야 돼 아까 우리 위험이라는 말이 딱 뜨면 투자 위험 다섯 가지 했죠? 총여 몇 가지? 두 가지 했어요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자꾸 자꾸 자주 나와 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다 처리는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관리는 이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위험의 관리는 보통 회전 이렇게 보통 회전 위험의 관리 뭐? 보통 회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보유하는 거 위험을 통제하는 거 그리고 뭐? 위험을 회피하는 거 위험을 전가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 다음 뭐다? 위험 관리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보통 회전 보통 회전 아시겠죠? 보유 통제 회피 전가 오케이 이거 그냥 잡으시고 이거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해요 성격을 좀 볼게요 위험의 처리는 세 가지가 말씀드렸죠? 맞아요? 오케이 처리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그 위험의 처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내가 예금하고 가상화폐 했어요 그럼 위험을 제외시켜요 뭘 제외할까요? 가상화폐 맞죠? 그러면 예금만 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수익만 얻겠다는 소리예요 무 위험률에 대한 요구 수익률만 얻겠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럼 보세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한다 맞죠? 뭐? 안전한 데만 투자한다 뭐가 있는데 무위협률 종률은 뭐가 있는데 국공채 예금 끝 그렇죠? 위험 처리할 때는 첫 번째 뭐? 위험한 거 제외시키는 거 됐죠? 내가 코인 안 하고 예금만 드는 거 두 번째입니다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손님을 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와가지고 택배 거는 거지 내가 분명히 좋은 물건 보여줬는데 아까 얘기했죠? 4.5%라고 얘기했는데 에이 공실도 생기고 4.5% 안 될 것 같은데 저기 물도 새고 공사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 딴지 가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추정합니다 됐죠? 이 사람은 무슨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 그러니까 위험을 처리할 때 뭐예요? 야 수익은 낮고 위험은 커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기대치를 보수적으로 예측하면 좋은 투자원이 기각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뭐예요? 돈 많이 벌 수 있다 없다 돈 많이 벌 수 없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까 우리 위험 조정 할인율의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이라고 얘기했어요 앞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렸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러면 위험할수록 요구 수익률 올라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여 무슨 할인율? 높은 할인율? 낮은 할인율? 무슨 할인율? 높은 할인율 똑같은 말이라니까 뭐와 뭐가 요구 수익률과 위험 조정 할인율이 똑같은 말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위험할수록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죠 맞아요? 요구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말은 위험 조정 할인율도 어떻게 된다? 올라 간다 요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세 가지예요 위험 처리하는 거 세 가지예요 오케이? 첫 번째 뭐 무 위험에다가만 투자하는 거 위험한 거 안 하는 거 예금만 넣는 거 두 번째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거 맞죠? 수익은 낮게 그렇죠? 비용은 높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위험 조정 할인율 뭐다?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고 따라서 할인율도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요렇게 하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오케이? 요렇게 하시고 지금 표정이 안 좋아 표정이 지금 막 힘들어 엉덩이에 막 종기가 난 것 같아 잠깐만 쉬셨다가 관리 방법 내가 잘게요 잠깐만 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